일단 기본적으로 아이 세제를 좀 구별해서 사용하세요. 요거는 제가 아주 진지하게 구비서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섬유 유연제를 써야 되는 이유. 왜 아이들 옷일수록 섬유 유연제를 써야 되는지 이것부터 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아이들 옷은요, 얇디얇습니다. 그리고 어른의 옷 면 100% 잠시만요, 면 100%인데 이만으로 틈이니까 그런데 이것만 코튼, 코튼! 코튼 100%야. 요것도 지금 코튼 100%라고 하는데 아이들 옷이랑 어른들 옷은 만져보시면 다를 거예요. 같은 면도 수건 보면 30, 40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른 옷은 좀 더 답답하기도 하면서 오염에도 강하고 하지만 아이들 옷은 진짜 여리고 여린 피부이기 때문에 정말 양수 속에서 자국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이제 딱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좋은 면들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이건 내복이 비싼, 안 비싼은 상관없어. 되게 얇을 거예요. 이걸 되게 자주 빨기 시작합니다. 속싸게도 해줘요, 겉싸게도 해줘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빨래를 많이 하실 건데 그래서 아기 빨래용 세탁기를 따로 토트바라켓 구매하시면 분들도 계시잖아요. 진짜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빨래를 하기 시작하고 신세가 땜스 꼭 또 보여요. 그런데요. 여기에 정말 좋은 그 면을 쓴 그 제품에 섬유유연제라든지 세탁세제가 남아있어서 이거 뉴스에서도 한 번 봤었어. 세탁세제에 혹시라도 잔류 물질들이 있다라고 할 거면 그 화학성분들, 특히나 아이들은 그때는 옷을 물고 빨아요.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렇게 달다 돼요. 아직도 32개월 전에 예빈이는 먹고 나서 한 번 이렇게 닦는다. 그때마다 여기에 혹시라도 화학물질들이 남아있다고 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용 세탁세제, 섬유유연제를 꼭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의 섬유유연을 쪼뜨려, 아이 옷의 섬유유는 그게 얄띠 얄띠 때문에 섬유유연제로 좀 더 옷감을 보호해주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 향은요. 퍼부닭은 아니면 올리브향입니다. 저는 섬유유연제를 매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세탁세제는 무언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향 나는 걸 좀 거부할 수도 있고 엄마들도 이 아이에게 나는 젖냄새를 좀 느끼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은 무언으로 사용하시고 가끔씩 물감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소주가 남아도 흥락하고 하면 너무나도 신선해도 좋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은 먹는 거 똑같이 이상한 냄새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는 섬유유연제를 조금 감싸주자고요. 그래서 퍼부가든 또는 올리브향으로 저희가 고르실 수 있도록 하고 성분이 너무 순해가지고 세정력이 약하진 않겠죠. 물 떠와요. 물 떠와서 보여줘. 뭐 좀 흘려. 커피를 흘려볼게요. 제가 이거를 무슨 과목을 가져왔었니? 아냐아냐아냐. 그만큼 좋아요. 제가 진짜 1단 32개월 예린이가 주스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배도라지즙을 주스처럼 먹이고 있는데 배도라지즙은 얼룩이 갈색으로 안 남고 베이지로 흘렸는데 그 상태 그대로 맞고 아 맞아. 어린이집에서 카레 나오는 나 언니들. 하얀색 옷 입히지 말아라 진짜. 그리고 내가 엊그제 뽀로로파크 갔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을 이제 먹기 시작한단 말이야. 흥분했잖아. 흥.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구슬아이스크림 중에서 레인보우 먹이잖아. 레인보우 먹이잖아요. 베이지색 바지가 레인보우가 돼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아 그래도 남편이 웬일이래 그날 좀 빨래를 다하더라? 그래 맞자 자기가 하는 세탁기 그 때 무는 거 뭐지? 시작 무는 거 뭐지? 근데 요걸로 그냥 세탁기를 넣었는데 아 이거 진짜 애벌빨래야 각이 안 나왔네. 남대분에서 만원 주고 산 바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바지를 버리겠다 싶었어. 근데 요걸로 세탁을 하고 나왔는데 레인보우 그 얼룩이 다 없어질 거예요. 요거는 찐이었다. 그래서 성분 자체는 저희가 99.1% 높은 생분해도 해가지고 세제 잔여물 걱정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유연제는 또 푸드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올리브 향을 배합해가지고 인본 향료도 안 썼어요. 그런데 천연의 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요 두 개가 남아있을 때 세탁에 그냥 건사에 올랐다? 감이 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세정력은 저는 일단 레인보우 구절 아이스크림 먹어본 언니들이야말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없어졌어. 배돌아지즙 정도는 그냥 껌이에요. 그리고 카레는 물론 저는 그때 세탁 비누를 주셨어가지고 아까 생각나게를 탈 곳에 비비고는 했어요. 어차피 제가 요즘 조금 바꾸려고 나를 무거워지다보니까 도와주시는 저희 이모님이 계세요. 내 찐친이야. 내 찐친 엄마. 그래서 진짜 엄마처럼 들어와주셨는데 친정엄마처럼. 그분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해주셔가지고 바이콧을 하얗게 지워먹고 그다음에 또 케첩보다 머스터드가 안 더 지워져. 언니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날은 검은색을 믿으시길 바라야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신생아 때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신생아 때는 얼음빨래하실 때도 꼭 저는 요거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산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요거 오늘 대용량으로 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꼬 요거는 두 세트 이상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으니까 저의 개인적인 바라인데 왜 신생아는 엄마한테 옷 입고 안아주잖아요. 이렇게 안아주다보면 여기에 볼 딱 기대가지고 잠들어. 그런 요기에 마찰력 같은 것들도 생기겠죠. 백날 우리 아이가 입는 옷은 깨끗하게 잔여물 안 남게 저희 거 물 이렇게 빨아놨는데 엄마 옷에 요게 화학물질들이 남아있으면 말 진짜 화학물이야. 그래서 물론 이제 케바케가 있겠지만 6개월 정도는 저는 어른 옷들도 함께 요걸 같이 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철장력도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는데 어떻게 급하게 한번 봉수해온까요? 커피라도 그냥 한번 또다 볼게요. 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송 말미에 끝날 때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요거는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시스탄템이라니 믿을만한 성분인지 잘 봤었어요. 그런데 여기 써있는거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기 딱 저희가 어떻게 감독님 감독님이 어떻게 좀 보여드릴 수 있느냐 여기에 파라맨 같은거 안들어가 있다 몰라 나 어려운 말은 몰라 하지만 요거 꼼꼼히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게 안좋은게 뭘까 이렇게 들어가는지 챙겨보시잖아요. 요거까지 밖에 확대가 안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EWG 그린 등급 원료 사용 아 기본이지 요즘 우리 어머님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아시죠? 제일 좋은 원료를 사용했다 거기다가 구종 유해 우려 성분 무첨가 100% 식물 유려 세정 성분 그리고 다른거 필요 없고 독일 더마 테스트 그리고 깐깐하고 깐깐하고 정말 깐깐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보다 아주 그냥 매일 눈으로 챙겨보신 독일 분들이 더마 테스트에서 저희 피부 자부 테스트를 고려했습니다. 피부 자극이 없게끔 만들어졌고 이 9가지 유해 우려 성분이 뭐였냐면 이게 안 들어갔다는 거야 어 근데 형광증백제 파라벤 인상염 인공색소 중금소 인공향력 가습기 살균제 와 이거 그때 어머니 난리들 났었잖아 어 그리고 염소 알킬페놀 유도체가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어 이걸로 지금 유럽이 그걸 테스트했을 때 인정했으면 진짜네요 라고 하신 분들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요거는 한국에서도 안전기준을 확인했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상 그런 말이 많았어 흥분했어 레인보우 구슬아이스크도 네 저희가 왜 욕조랑 욕실 세정들도 함께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출산을 하기 전에는 락스물 그냥 다 뿌리고 막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갓난아기가 집에 오고 나서는요 그 후부터는 청소를 오히려 못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락스 생각해봐요 그날 아침에 청소를 했는데 락스 세세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해놨는데 밤까지 좀 그 냄새가 남아있지 않아요? 되게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 계절에 환절기에는 애취취하고 막 이렇게 코가 부푸는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는 아직 저녁 늦게까지 났더라고요 가끔씩 그 다음달까지는 냄새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욕조 한 번 세정하고 물때 생기니까 곰팡이 생기니까 요거 한 번 세정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변기 아래라든지 타일 같은데도 다 세정하실 수 있는건데 저희가 파손될 위험 그 파손될 염려까지 생각했어요 우리 얼마나 억울해 어? 네 25,000원짜리 해도 되는데 천을 갖다주셨네 감사합니다 새 거 신상입니까 또 이렇게 새 거 신상에 대한 핫 신상에 대한 마음 여러분 아시죠? 소중해 요거는 따로 저희가 스프레이 형태 퍼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까지 챙겨서 보여드리고 쭉쭉쭉 쭉쭉쭉쭉 뿌리고 나서 그냥 스펀지 집에 아무거나 닦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 천이나 닦아도 돼요 걸레 같은 걸로 새 거 이제 좀 하얀 거 하셍거 되게 급하게 왔어 좋아 좋아 이게 바로 라이브 소통의 용이 아니겠습니까 애기 옷이 있네 이런 옷 하지마요 하얀색으로 하지마 나도 불안해 아 진짜 쇼피 야 이런 엄마 진짜 나쁘어 엄마가 잠수력이 좋네 비울게요 오우 무서워 나도 아 무서워 자 여기서 지금 런드리 딜리라이트 이거 맞아요 런드리 딜리라이트가 세탁 세자리 까요 그쵸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구부리보다 안될 것 같다고 지금 여기도 불안한 거 같은데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리 믿자고 마더케이에 왜 우리가 입사를 했겠어요 어 마더케이는 믿고 또 마더케이는 진짜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소르렁 해볼게요 내가 막 세탁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엄청 빨리 하지는 못해요 미리 준비를 해놨으면 우리가 한 번만 바로 가져가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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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칼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건 자신이다 칼을 가져가 칼을 가져가 머스타드 갑니다 너 또 다른 거 없어 가져와봐 난 자신 있어 어 저자극이라 더 좋네요 향 무협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살 정력 괜찮아요 폐차 꺼내 와봐 폐차 나 진짜 너무 자신 있다니까 너무 자신하네 엄마 커피도 잘 안 지워지는 거 아시죠 특히 아 아 언니들 제가 화장품을 여기 흘렸었거든요 가루 안 보이시죠 이거 한 번 살짝만 빌려보세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화장품을 거의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이렇게 하지 그냥 묻혀야 되잖아요 화장품을 여기지 않나요 이 기름기 같은 거기 때문에 불안해 지금 눈빛들이 불안한데 해도 돼요 벗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 이걸로 하라고 아 이거 가지고 놔 이걸로 하라고 이걸로 하면 안 돼? 이것도 돼? 안 돼요? 돼요? 무조건 돼! 임산부잖아요. 이거야말로 안심할 수 있겠어요. 지금 5개월 임산부가 쓰게 됐는데 역시 찐이다. 어머 잠깐만요. 지워지면 없으시나요? 아직 행구진 않았어요. 날짜기다. 이거는 제가 진짜 다시 인생해. 왜냐면 저희 마더케이 제품은요. 엄마 사용했을때도 잘 보이죠? 지워졌습니다. 왜 찾았으면 안 후회할 수는 없었죠? 내가 이런걸 갑자기 해가지고 갑자기 겁내시고 나도 겁났어 사실. 하지만 좀 자신있다. 이거는 디아세탁제는 성분조차 좋은데 언니들께서 구매를 하시면 진짜 세정력 하나만큼은 쇼스틱 홍본하면서 머스타드 가져오려고요. 카레까지 해결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기하다. 저렇게 다 적용해. 오! 이겁니다. 한 번 더 만들어내는 에피소드